뮤지컬인 거! 아 울지 말아! 저희는 고양이 용품을 사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유나언니 뮤지컬을 보러 가는 날인데요. 저희는 단체로 고양이를 키우는 거거든요. 우추랑 아추를 위한 선물을 사러 왔습니다. 양이 우추랑 아추를 나타나? 피부가 어떻게 좋아? 장갑가리 좋아? 옛날에 따라 다른데 털이 제일 나아. 우와! 나 여기 여기 번졌는데 왜 아무도 말 안 해줬어? 몰라서 그거. 부시자고 그냥 부르기. 궁꽃을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둘이 안 되는 거. 좋아하겠죠? 이거 둘 중에 하나 골라 봐. 아니 다 살게. 아 이렇게? 아추 아추 두 명이잖아. 너무 많이 사는 거 아니야? 근데 그 궁추를 예쁜 거 하나 사야 되는데. 펜씨점에서. 쭈아. 응. 우리 그루에게도 잘 못 해주는 일인데. 언니 뮤지컬 하면 우리가. 아휴. 이번엔 뮤지컬인가? 창문을 열어주오. 이검의 순간. 들었다 노래. 이검의 순간. 아 오늘 우리 끝나고 회식할까? 어! 그러면은 나 언니네 집에서 놀 건데 언니. 그래. 언니네 집에서 캔덤 보면서 회식하자. 그래. 언니는 초대할게. 와. 불쾌해져서 김포령 너무 빠른 거 아니라고? 아! 난 무서워 너무 매력 없나? 이게 너무 유치하잖아 어 이게 꼬둥지가 망가꼬 왔는데? 꼬둥지가 망가꼬 왔는데? 미안해 너무 급하게 나왔어 손잡아를 만들건데요 아 이거 진짜 예쁘다 유나 언니와 잘 어울려 색깔 딱 그 유나 느낌 귀여운 느낌이다 나 좋아하는 향이야 유칸이 다 약간 허브같은 느낌 맞아요 오봉 오봉 앉아 언니들 가서 바랐고 어우 귀여워 어떡해 나한테 왜 그래? 언니도 좋아 언니도 좋아 네 이 자세 뭐야? 왜 이렇게 하지? 너무 좋겠다 옛날에 꼬창기 같은 거 좀 다행인데? 진짜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어때요? 누가 꼬시는지 모르겠죠? 아 네네 아 너를 다시 받아 넌 내 사랑 하늘을 내줘준 넌 내 사랑 넌 내 사랑 네가 잠시 너를 잃은 것 뿐이야 다시 태어나도 너만 바래 다시 사랑해도 너만 바래 다시 사랑해도 너만 바래 돌아올 거야 돌아올 거야 네가 없는 나는 없으니까 우리 오는지 어떻게 알았지? 우리 오는지 어떻게 알았지? 뭔가 보러 온 거야 뭐 해야 하지? 나 보러 온 줄 알았지 우리 갈게 즐거운 관람하세요 네 Suite 들어가세요 이리 이字幕 그 aids 맥주당 오지마 자꾸 7년이라고 얘기했어 나도 슬펐어 우리 7년 왜 코이스 찍은거야 몰라 오지마 찍는 걸 오지마 사진찍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